래시락 페스티벌 오늘 정말 좋은 분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나오는 밴드들도 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마지막 곡 두 곡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저희에겐 당신들이 최고야 감사합니다 저희는 밴드톱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미친듯이 옆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여자들은 옆에 잘생긴 남자 있는지 잘 살펴보고 남자들은 옆에 몸매 죽이는 여자 있는지 잘 살펴봐요 우리 다같이 어깨동무 해볼까요? 어깨동무하면서 이 시간을 다같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음악 불러볼게요 인투더나잇 커피숍 들려드리고 저희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톱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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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의 홈재 고 fab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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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